일리노이 한인 공화당 모임이 지난 25일에 발족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의 선거운동과 공화당계 한인의 결집된 정치활동을 목표로 다양한 연령대의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관 채택에 이어 초대의장의 서희탁 변호사 그리고 명예의장의 스티브 김 변호사가 각각 뽑혔습니다. 서희탁 의장은 뉴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1세와 2세가 협력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들이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오디니세이션으로 섰다는 것이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은 1세와 2세가 화합하고 우리의 모든 분들이 1세분들이 노력했던 모든 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정말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주류사회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서 꼭 이 계기로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티브 김 명예의장은 공화당 위원회의 지원 예산을 끌어오고 공화당 공직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정치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김 명예의장은 공화당 위원회의 지원 예산을 끌어오고 공화당 위원회의 지원 예산을 끌어오고 한편 이번 모임에는 젊은이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기인 최진욱 교수는 젊은 세대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임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주로 1세들이 앞장서서 정치 활동도 했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1.5세 또 2세들이 앞장서야 될 때가 왔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이민 1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특히 1.5세 2세들을 오늘 모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우리 한인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번 인식시켜주고 또 이번 선거에 꼭 앞장서서 큰 일을 해달라고 그런 격려 차원에서 모였습니다. 일리노이 한인 공화당 모임을 방문한 바빅 돌드 전 연방 하원 의원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 한인 공화당 모임은 곧 정식 등록을 마치고 정치단체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전망입니다.